올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미투 열풍으로 사회적으로 진일보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고발도 있었는데요. 불자가수 김은국 씨도 성폭행 의혹 제기로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호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불자가수 김은국 씨가 8개월 만에 성폭행 의혹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가 지난달 30일 김은국 씨에 대해 혐의 없으므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연예계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30대 여성 A씨는 김은국 씨가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의혹이 풀리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하루빨리 저 개인도 개인이지만 뭔가 잘 마무리돼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국 씨는 3월 고소랑한 이후 5월에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흥국사에서 매일 기도를 하며 이겨냈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최종 혐의 없음이 결정났지만 김은국 씨는 잃은 것이 많습니다. 흥을 돋구는 예능신이라는 별명에 흥고신이라 불리며 종행무진하던 방송은 뚝 끊겨버렸고 최근 공개된 KBS 출연 자제 권고 연예인 명단에도 포함되는 등 생활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런 운동이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하루빨리 의혹에서 벗어나서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말과 행동과 몸가짐이나 이런 것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던 그런 인생 공부를 했습니다. 김은국 씨는 스포츠에서도 선수가 다치면 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선수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받아주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며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국 씨는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신곡, 내 나이가 되면 알 거다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BTN 전국 사찰 노래자랑 MC로 다시 방송에 복귀하며 전국의 많은 불자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BTN 전국 사찰 노래자랑 첫 방송 나오고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연락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노래를 통해서 포기하고 싶고요. 세계적인 BTN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한테 흥고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